인퓨니티 코리아 Q30은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 고객층을 겨냥한 인퓨니티 최초의 준중형 프리미엄 프로스호버다. 코드와 SUV를 넘나드는 복장적인 디자인에 더블아치 그릴, 초승달 모양 C필러 등 인퓨니티 시그니처 디자인 요소를 결합해 뚜렷한 개성을 자랑한다. Q30은 스포티한 감성을 원하는 고객은 알칸타라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된 프리미엄 프리미엄 트림을 고급스러운 감성을 원하는 고객은 나파가죽이 적용된 익스플루시브 익스플루시브 트림을 선택 가능하다. Q30은 시티 블랙 시티 블랙 패키지 트림을 선택하는 고객은 실내외에 적용된 퍼플 컬러 액센트를 통해 최고 수준의 감성 품질을 만나볼 수 있다. Q30은 국내 준중형 세그먼트 모델 중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용했다. 인텔리전트 브로즈 컨트롤, 인텔리전트 브로즈 컨트롤, 어라운드 뷰 모니터, 어라운드 뷰 모니터, 차선 입찰 경고랜드 디파처 워닝 시스템 등이 탑재됐다. Q30은 운전을 더욱 자신있게 만들어주는 최신 기술을 통해 운전자를 배려하는 진정한 프리미엄 크로스오버로 탄생했다. 인퓨니티 고성능 모델을 의미하는 S 배치가 부착된 Q30은 인퓨니티 모델 최초로 2.01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 또한 7단 듀얼 블러트와의 조합을 통해 최고 출력 211pc, 최대 토크 35. 한편 인퓨니티 코리아는 Q30의 유니크한 디자인, 강력한 퍼포먼스, 눈급 최고의 감성 품질을 보다 많은 고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4월 한 달간 전국 11개 공식 전시장에서 시승 행사를 진행한다. 본 시승 행사는 8.1. 강남 서초 전시장을 시작으로 9.1. 일산 문당 전시장, 15.1. 대전 광주 전시장, 16.1. 용산 전주 전시장, 22.1. 부산 원주 전시장, 23.1. 대구 전시장 순으로 진행된다. 전시장에는 Q30이 전시된 메인 디스플레이 존은 물론 핸드 마사지, 타로 카드, 가족 제품 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전시장별 생이 국내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3,840만원, 프리미엄 시티 블랙 4,090만원, 익스클루시브 4,340만원, 익스클루시브 시티 블랙 4,390만원, 총 4가지 트림으로 판매된다. VAT 포함 인피니티 코리아 강승원 대표는 프리미엄 준중형 크로스오버 Q30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취향의 국내 고객을 만족시키고 국내 수입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이번 시승 행사로 Q30의 가치를 많은 고객들이 느끼게 되리라 확신한다. 운전자에게 더 큰 힘을 부여한다는 인피니티의 임파워 더 드라이브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